이어서 25번 문제 풀어볼텐데 이 문제는 팁이라면 팁이고 조금은 새로운 개념이 들어가는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 A는 2kg이고 문제 밑줄 부터 풀까요? 3kg B가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중요한거는 가와 나에서 가속도 크기가 왔다. 얘가 3kg짜리인데 이때 작용하는 힘은 뒷면이니까 모르죠?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가 3kg짜리고 얘가 2kg짜리인데 여기서 중요한거는요 이때 얘네 이때 작용하는 힘은 X가 아니에요. X가 아니고 여기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는 3kg의 중력으로 중력이 이 빗면에 타서 X가 작용했으면 얘는 2kg짜리 중력이면 이때 얘도 중력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서 어떻게 작용하냐면 3분의 2X로 작용합니다. 이게 키포인트야. 그리고 여기서 가와 나의 가속도가 왔다 그랬으니까 가에서의 가속도 A는요. A가라고 할까? A가는 N분의 F니까 여기서는 5kg분의 X가 되겠죠. 그럼 A나는요. 똑같이 N분의 F인데 5kg인데 여기에서 10N으로 작용을 했으니까 10-3분의 2X만큼의 힘이 작용한거지. 근데 이때 가속도 얘네들이 같대. 그럼 따라서 5분의 X는 5분의 10-3분의 2X가 되니까. 그쵸? 그러면 5로 양쪽 곱해주면 X는 10-3분의 2X. 그러면 3분의 5X는 10. 그럼 따라서 X는 6N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 6N 나온 걸로 구해보면 얘가 6N 작용하고 얘는 4N 작용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 여기 A를 잡아당기는 힘 F1하고 여기서 잡아당기는 힘 F2를 각각 한번 구해보면요. F1은 6N을 작용하니까 이때 가속도 이때 A가 5분의 6이거든. 그럼 얘는 가속도가 5분의 6으로 작용한다는 거고 이때 A에 작용한 I자임이 5분의 12N이 작용하게 되는데 지구는 B를 당했는데 A가 5분의 12로 오네. 왜? F1이 5분의 12N이라서.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구요. 그냥 가속도 똑같으니까 A나도요. A나도 5분의 6으로 그냥 계산을 할게요. 그럼 얘는 왼쪽으로 5분의 6N이죠. 근데 얘는 뒤에 방향으로 4N으로 힘이 작용하는데 얘가 5분의 6이래. 그럼 4N은 5분의 20이잖아. 그럼 F1이 4N은 5분의 20. 그렇죠? 아 5분의 6N 이상하네. 뭔가 이상하다 했어. 미안해. 5분의 6으로 가속도가 작용을 하니까 세컨드 제거 작용하니까 이때 힘은 5분의 12N이 작용하죠. 근데 뒤로는 5분의 20N이 작용하는데 얘가 5분의 12래. 그럼 따라서 F2가 몇이기 때문에 F2는 5분의 32N이었던 게 나오죠. 그럼 F1분의 F2 계산하면 어떻게 돼? F1분의 F2는 5분의 12분의 5분의 32. 따라서 3분의 8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머지는 그대로 우리가 원래 했던 방식대로 계산하면 되는데 뭐가? X와 3분의 2X를 쓸 줄 아는 게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31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그냥 가장 간단한 두 개짜리 도르는 문제인 것 같아서 문제에서 그림으로 보면 해석되는 게 있어서 그냥 좀 보면요. 일단 A와 B의 질량은 M이래요. 근데 가와 날 각도 그게 같답니다. 그럼 가에서의 가속도 크기 A가는요. A가는 M분의 F니까 2M분의 Mg가 돼서 2분의 1g가 될 겁니다. 근데 C의 질량을 모르잖아. 여기선 그럼 A 나를 한번 해보면 A 나를 구해보면요. 얘는 밑으로 Mg 작용하고요. 얘는 밑으로 Cg 작용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M 플러스 C분의 Cg 마이너스 Mg 한 게 2분의 1이 나와야 되네. 대각선 곱해 줄게. 그러면은 2Cg 마이너스 2Mg는 M 플러스 C가 되죠? M 플러스 C가 되죠? 그럼 이거 이용하면은 C의 질량이 나오지 않을까 C의 질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 왜 안 나오는 거 같지? 아 2분의 1g지? 얘들아 미안하다잉. 그럼 2분의 1g니까 음.. 다시 계산해보자. 어.. 2분의 1g니까 G가 약분이 되죠? 그러면은 2C 마이너스 2M은 M 플러스 C 그럼 2항 하면은 C가 넘어가면 빼지네. C는 3M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 쭉 넘어가서 여기 36번은 어떤 것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속도가 속도 문제인데 39번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3개짜리 나왔다잉. 3개짜리 나오면 어떻게 된다? 항상 양쪽 양쪽 끝부터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순서 힘 구하고 가속도 구하고 각각의 R자임 구하고 그 다음에 힘 관계 찾아가면 되는데 일단 A가는요 A가 M분의 F니까 총 몇 kg? 12kg분의 24N에서 2m 퍼 세컨드 제곱 근데 얘는 A가는 A 나와 똑같을 겁니다. 왜 질량 힘 똑같으니까 그럼 얘는 이쪽으로 2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얘도 이쪽으로 2 얘도 이쪽으로 2인데 얘도 얘는 왼쪽으로 2 2 2 이렇게 되겠죠? 2 2 2 근데 문제에서 가와 A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A가 B 그럼 여기서 A가 B를 미는 힘을 구해야겠네 그럼 구해보면요 여기서 내가 얘를 몇으로 밀었냐면 내가 내가 A를 24N으로 밀었는데 A의 R자임은 2 2 4 8N이거든요 그럼 얘 뭔 소리냐 나는 A를 24 밀었는데 왜 A가 8밖에 못 느껴 아 B가 A를 몇으로? 16N으로 미는구나 누가 누구를 B가 A를 그럼 B가 A를 미는 힘하고 A가 B를 미는 힘하고 똑같으니까 F1은 몇이 나와? F1은 똑같이 16N이 나오고 여기 오른쪽 나에서 A를 보면요 나는 24N이라는 힘을 작용했는데 난 누굴 밀었어? 씨름이라서 난 A를 민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다시 말하면 A가 248N에 R자임을 갖는데 이거는 누가? B가 A를 8N으로 밀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A가 8N으로 갖는 거야 왜? 나는 A를 밀어준 적이 없어서 그러면 B가 A를 B가 A를 8N이니까 B가 A를 8N이니까 A가 B를 8N이라서 8N 따라서 정답은 2 대 1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순서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뉴턴 운동법칙 마지막으로 48쪽에 50번 52번 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단 일정한 속력 부위를 아아 등속 운동을 하네 이거 완자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등속 운동한다는 거는 R자 힘이 몇이다? 0이다. 그럼 얘가 밑으로 3MG 얘는 밑으로 MG 작용할 테니까 얘가 밑으로 아 2MG 작용해야겠네. B의 질량은 2M이에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오히려 좀 쉬운 게 어떤 게 쉽냐면 어 R자 힘이 0이어야 되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답이 나와져요. C 입장에서 일단 가운데 건 하는 거 아니야. C 입장에서 3MG로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얘가 R자 힘이 0이어야 되니까 위로 작용하는 힘이 3MG가 되는 거고 따라서 작용반작용에 의해서 P의 힘도 3MG가 되는 겁니다. 음 그 다음 B 입장을 보면 밑에 2MG로 중력이 작용하는데 Q가 그럼 양쪽으로 2MG로 작용해야 R자 힘이 0이겠지. 그러면 P가 A를 당기는 힘과 Q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다. 3MG, 2MG인데 어떻게 같아요. 그 다음에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2MG이다. 그래야지 R자 힘이 0이 돼서 등속 운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Q가 B를 당기는 힘 그 다음에 지구가 B를 A가 C를 그 다음에 B도 C를 무슨 관계다? 이거는 평형관계다. 정답은 1번이 되구요. 어렵지 않죠? 52번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벽을 미네요. 그럼 여기서 일단 벽을 미는 거기 때문에 벽을 미는 경우에는 뭐가 작용하지 않냐면 여기서는 중력이 상관이 없다. 그럼 내가 F로 밀었는데 B가 얘네들 A랑 B가 둘 다 정지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여기서 A가 B를 몇으로 F로 밀어주는 거야. 왜? 내가 F로 밀었는데 B가 가만히 있잖아. 아 A가 B를. 그럼 반면에 자격만정형으로 F만큼으로 누가? B가 B가 A를. B가 A를 F로 밀었는데 A가 가만히 있네. 아 벽이 A를 A를 F로. 벽이 A를. 미는 힘의 반작용으로 푸겠죠. 풀어보시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해설해주고 할테니까 다음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